다른 사람이 참 소중했나봐 왜 저도 알았다 어? 어떻게 알았네 어떻게? 성욱이 살리는 길만이 니가 살기를 할 것만 명심해 목격자도 없는데 도련님이 운전했다고 하면 어때요? 잠깐만요 서동희씨 지금 잠깐 나 좀 만나줘 그럼 정말 차혜씨가 우리 오빠 뺑소니범이라고?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